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은정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작품은 I can think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수준은 인플로프 수준이고요. 작품의 길이는 32카운트며 4월 작품입니다. 리스타트는 없고요. 태그 하나와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카운트와 스텝 3명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백빙 스텝, 왼발 브레이크, 왼발 코, 서, 세, 오른발 포워드, 등기워, 워크, 워크, 포워드, 코, 서, 백 스텝. 카운트 1명을 하러 가겠습니다. 1, 2, 3, 4, 4, 5, 6, 7, 8 2번, 왼발로, 백, 락, 리컬, 바이오 스텝, 오른발 백, 락, 리컬. 코너톤 사이드, 셔프, 스텝, 코너톤 스윗, 세, 오른발 포워드, 스텝. 2번 카운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번, 2번 카운트 연결을 하러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3번, 오른발, 피곧, 털어 턴, 포워드, 셔프, 스텝. 왼발, 피곧, 하프 턴, 하프 턴, 하프 턴, 트리플 스텝. 렉, 트리플, 스텝. 3번 동작 카운트 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4번, 리버스 로킹첼. 4번 동작 카운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3번, 4번 카운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번부터 4번까지 간편결을 하러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여덟 카운트입니다. 오른발, 백, 리, 풀, 스탭, 백, 락, 리컬 왼팔, 포워드, 리, 풀, 스탭, 포트 롤러, 리컬 자,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태그 동작은 여섯 번째 월이 끝나고 여섯이 방향에서 태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투 월에서 3번 동작 1, 2에서 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양손으로 핑거를 쳐주시면 되고요. 코 월에서 1번 동작 7, 8에서 스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양손으로 스탑이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이라는 단어는 코 월에서 3번 동작을 해 Jeder 동작에서 몇 번 væj care Board 앉아 주 12번정 þ oa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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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